세상에는 감사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.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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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땡큐. 중국어 시시해. 일본어론 아리간또라고 하지요. 정통 힙합 가수들은 세이호. 감사합니다. 라고 하지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락 안 하던 친구 녀석이 결혼한다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결혼식에 오라 해서 얄미웠는데 3만원에 온가족 헬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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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가 담배 끊으란 잔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은데 친구 남친은 안 핀다며 비교하는데 걘 담배 안 피고 발 안 핀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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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2년 KBS가 창사 39주년을 맞이했는데 사랑받는 이유 뭘까 궁금했는데 시청자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 근데 근데 39주년이면 정말 오래된 거야. 아 너무 오래돼. 뭐가 오래돼요. 아 형이랑 동갑이잖아요. 39. 야 무슨 소리야. 만으로 39이지. 그냥 너랑 40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계속해서 공포영화 속 감사한 일 13일의 금요일 아 다왔다. 아 형 아 왜 지하실까지 물고 그래 야 애들이 이쪽으로 다 오기로 했어 아 여기 왠지 어둡고 분위기도 이상하단 말이야 야 걱정하지 마 아 잠깐만 오늘 13일의 금요일 아니야? 어 맞아 아 형 올라가자 아 왜 올라가자 13일의 금요일에는 살인마 제이슨이 나타난대 야 세상에 제이슨이 어딨어 제이슨같은게 야 안돼 같이 노실래요? 불타는 금요일 클럽데이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속 감사한 일 이정현의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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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다 바꿔 감사합니다 아 멤버 중에서 내가 제일 인기 없어 고민되는데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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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멤버 바꿔 좋았어 음악 주세요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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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 감사하고 바로 이만 됨께 좋잖아 야 상훈아 니가 더 낫겠다 예스 예스 감사하고 민이다 감사하고 민이다 선배 들어가요 이제 아니 사람 불러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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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 감사하고 민다 감사하고 민다 감사하고 민다 감사하고 민다